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리고 2013년도 18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판사할 수는 없고요. 자 인체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류세기 곱하기 시간 전류세기하고 전류세기는 i죠. 자 시간은 t죠. 그래서 전류세기 곱하기 시간 보겠습니다. 인체에 전류가 흘러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팔에 이렇게 있겠죠. 크림이 사람같이 생겼습니까? 자 인체에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지고 이 전기선에는 전류 i 값이 있고요. 인체에 내부에는 정이 있습니다. r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땅으로 통해서 원래 이 전기가 감전되었을 때 이 전기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 접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런 해로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몸에는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전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몸에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람 몸 속에 키워라는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사람 몸 속에 발생한 이 열의 크기는 i 자아성에다가 사람 몸이 갖고 있는 고열의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값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i 자아성 rt라는 공식에서 열이 이렇게 발생해서 인체가 어떤 해로운 작용, 염에 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 안전에서 이 전기의 법칙, 줄의 법칙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인체에 전류가 흘러서 한번 적어보죠. 시가 좀 가더라도 자 인체에 전류가 흘러서 나머지는 따로 적으십시오. 자 전류의 세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 전류의 세기하고 i하고 시간이 곱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전류의 열 작용에 의해서 전류의 열 작용에 의해서 자 여기서 q라는 열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전류의 열 작용에 의해서 전기의 입구와 출구야 자 사람이 감전되어가지고 자 전기가 감전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서 입구 그러면 전기가 이 발이든 빠져나옵니다. 출구 그래서 이 입구와 출구의 화상 그래서 입구와 출구의 화상이 생기고 이 체내에서는 저항이 있어가지고 세포를 파괴하거나 혈구를 변질시킨다. 그러한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열 작용 q라는 열의 작용입니다. 열 작용 줄의 법칙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열 작용이다. 여기 정답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2013년도 16년도에 기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은 안 나왔는데 제가 이해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저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인체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류 세계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전류의 뭡니까 전기의 전류의 열 작용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입구와 출구에 화상이 생기고 인체 내에는 세포라던가 세포가 파괴된다던가 혈구가 변질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전류의 열 작용 요게 정답이 되겠죠. 고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상문제까지 풀어왔고요. 그 다음에 1.3에 보시면은 통전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역량 1.3입니다. 통전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역량 여기서 통전전류는 뭡니까 요거죠 요거 i 사람이 감전이 되었을 때 전선이 감전이 되었을 때 이 전기가 사람 몸을 통해서 흐르면서 하나의 해로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사람 몸에 흘러들어가서 돌아나오는 이 i값 전류를 우리는 통전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전전류 통전전류 그래서 이런 통전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역량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1 해서 통전전류에 따른 인체 역량 이 통전전류에 따른 인체 역량 해서 거기 보시면은 표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표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선은 표를 다 이제 판사할수록 교재에 있으니까 첫 번째 최소감지전류 최소감지전류는 여러분 안기 하셔야 됩니다. 60Hz에서 1mA 이때 1mA는 남성이고요 여성인 경우는 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없는데 제가 여성인 경우 0.7을 소개하는 이유는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에 감자는 남자만 되는 거 아니죠 여자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를 그냥 좀 안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인 경우 0.7 정도 되고 자 그럼 최소감지전류는 뭡니까 전류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전구 담아만 하면 일본어만 입니다. 전구를 교체한다든가 어떤 집에서 간단하게 전기 시절을 뭐 망친다든가 했을 때 순간적으로 찌릿 오는 그런 전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감지전류 전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최소 전류 따끔할 정도로 요게 1mA 자 그 다음에 고통한계전류 참을만한 고통 고통은 다르는데 참을만한 거 요게 7 내지 8mA 7에서 8mA 요 숫자도 안기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수전류 또는 이탈전류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비한계전류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감전이 됐을 때 스스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정도 요거는 10에서 15mA 제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아들이 98년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제 아들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98년생이 아니고 90년 생강 말투나 그러는데 지금 2000년도 2010년도 2018년도 자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 하면은 뭐 한 28,9 된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요 놈이 이거 한 3살, 4살 정도 세발 자전거 탈 정도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전기가 요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전기 콘셉트 구멍이 두 개 있죠 요렇게 있는데 어 갑자기 우리 아는 녀석이 방에서 막 자저러지게 울더라구요 그래서 가보니까 손에 그 젓가락이 있죠 새로 된 젓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놈이 여기다가 꽂았던 것 같은데 호기심 때문에 꽂아가지고 감전이 되어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지금도 아직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감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류 그것으로 이제 가수 전류다 이탈 전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값도 여러분 안기 하셔야 되겠죠 어 10에서 15미터 이것도 역시 여성분들은 10.5 정도 됩니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불수 전류 불수 전류 자 불수 전류는 어 10에서 50미리 정도 15에서 50미리 정도 됩니다 요거 불수 전류의 개념 자력으로 떨어질 수 없는 거 어 신경이 마비되고 신체를 움직일 수 없다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갖고 감전이 되었지만은 내가 떨어질 수 없을 정도였던 슬기 먼저